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2회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력공학 문제에서는요. 새롭게 나온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됩니다. 나중에 그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네요. 필에게 관련된 용어 중에서 필에게에서 충격방전 개시전압의 의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값으로 표시를 하는가. 여러분 무조건 무슨 치예요? 최대치죠. 실효치가 되려면 필에게 전격전압은 우리가 또 실효치로 나타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볼게요.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동기조상기. 여러분 동기조상기하고 콘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목차가 어떤 거였죠? 네 맞습니다. 조상설비였죠. 조상설비에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동기조상기, 콘덴서, 그 다음에 리액터.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과여자 운전 또는 부족여자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상전류와 지상전류를 모두 다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조정의 단계가 연속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력손실이 콘덴서에 비해 클 수가 있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시충전 또는 우리가 시송전이 가능한 우리 조상설비 중에 하나가 동기조상기였죠. 워낙에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리라 생각을 하고 정답은 2번.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를 취할 수 있다. 가볍게 2번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3번 문제가 새롭게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근데 문제 자체는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는요.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로 좀 풀어놨다. 뭐 이랬든 저랬든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느끼실 때 어? 이거 새로 나온 문제의 유형 아닌가?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락보호 방식. 지금 무슨 보호예요? 네. 단락보호 방식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동글뱅이 1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동글뱅이 1번하고 이 동글뱅이 3번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말로 풀어서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1번부터 한번 확인해보면 체크할 거 있었죠? 무슨 선로? 방사상 선로. 이 단락보호 방식에서 방사상이냐 환상이냐 그리고 전원이 한 군데이냐 아니면 전원이 두 군데이냐 이거 여러분께서 따져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동글뱅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방사상 선로고요. 그 다음에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양단에 있을 경우에요. 자 이랬을 때는 두 개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방향 단락 계정기와 그 다음에 OCR 과전류 계정기를 종합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예 맞는 말이죠. 자 오케이. 자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글뱅이 3번 볼게요. 이번에는 방사상이 아니라 뭐에요? 환상 선로죠.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환상 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자 마찬가지로 전원이 몇 군데 두 군데 있는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 방향 거리 계정기를 사용한다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D, Z 이렇게 약호를 써가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동글뱅이 1번하고 3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동글뱅이 2번은요. 그냥 편안하게 지문을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일반 논의입니다. 전원이 한 달만 있는 방사상. 전원이 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상이에요. 송전설로에서 고장전류는 모두 발전소로부터 방사상으로 흘러나간다. 그렇죠? 여기가 발전소라면 이렇게 해서 전류가 고장전류가 흘러나가겠죠. 그럼 흘러나가지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고 끝내는 거죠. 자 4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자 4번 보시면 환상설로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한 달에만 있는 경우. 자 체크해 줘야겠죠. 환상설로예요. 여러분 전원이 어느 쪽에 한 군데에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선택단락계정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단락계정기는 병행 2회선설로에서 단락사고가 난 곳을 여러분 선택적으로 차단해 줄 때 사용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택단락계정기죠. 근데 이제 환상설로고 전원이 한 달에만 있는 경우에는 방향단락계정기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동글뱅이 4번 이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여러분 어려울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문제 모두 다 맞출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17개, 18개 여러분 맞추시면 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밸런서. 여러분 밸런서 나오면 여러분 전기방식에서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단상 3선식 바로 튀어나와야죠. 문제 읽을 필요도 없다더라.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부하전류가 흐리는 절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자 여기에서 부하전류 개폐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엔드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는데 사용하는 것은 사실 여기까지만 나오면요 바로 어느 정도 공부하신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는 달로기가 정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다른 거는 왜 답이 안되는지 예를 들어서 전력용 퓨즈 볼게요. 전력용 퓨즈 역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파워 퓨즈가 있으면 지금 현재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부하전류 흐를 때 이거 땡기면 돼요 안 돼요? 아 큰일 나죠. 엄청난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하전류 얘 개폐 안 합니다. 사고전류 때는 사고전류 시에 얘가 끊어지면서 부하나 선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부하전류 개폐 능력 없다라는 거죠. 그럼 부하전류 개폐 능력이 있는 건 뭐예요? 차단기는 어 이거 부하전류 개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동글뱅이 1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뒤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되십니다. 뒤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계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서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 이렇게 해서 차단기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때문에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하개폐기. 자 부하개폐기 보시면은 역시 얘는 1번에는 부합해요. 근데 2번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정답이 2번밖에 없는 거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간단한 계산 문제네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충전 전류요. 그러면은 여러분 충전 전류 공식 한번 써보고 시작할게요. 충전 전류. 아 이 C는 오메가 C에 2다. 이렇게 썰렁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공식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이거 2. 이거 하나만 조심해 주세요. 예 무슨 전압? 그쵸. 대지 전압. 그럼 대지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성간 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이 C는 뭐예요? 네. 작용 정전 용량이죠. 네. C값을 주는데 만약에 마이크로 패럿 퍼 킬로미터 주면 여러분 뒤에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쵸. 선로의 길이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예. 드립다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숫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테니 빨리빨리 풀게요. 오메가는 2파이의 주파수 안 봐도 비디오 61Hz 줬을 거고 자 C값 구해볼게요. 자 C는 정전 용량이죠. 얼마 줬어요? 0.02. 그럼 0.01에다가 곱하기 마이크로 패럿 풀면 10에만 할 수 6순 곱해주고 선로의 길이 173.2. 자 이거 보시면 얘가 뭐예요? C값이다. 이런 이야기죠. 맞죠 여러분? 자 C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우리 곱하기 2. 자 요 대지 전압인데 전압을 지금 얼마 줬냐? 60kV 줬어요. 그러면은 6만을 6만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블라블라 계산기 두드리면 아마도 동글뱅이 3번 22.6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이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음 쉬운 문제네요. 보호계정계에서 반환시와 정환시의 특성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시간에 어떻게 공부했었죠? 반환시, 정환시는 여러분 반환시의 특성과 정환시의 특성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설명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긴 게 정답이다. 라고 썰렁하게 그렇게 수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면 그렇죠?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빨리빨리 응동을 해야겠죠. 얘가 이제 반환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서 동작하는 특성 이 뒤에 있는 게 여러분 정환시 특성이죠. 실제 실무에서도 반환시 정환시를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고 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8번 전류 계통에서 안정도의 종류 여러분 좀 쉬운 문제 나왔네요. 그러면은 정태안정도 그 다음에 동태안정도 그 다음에 과도안정도 그럼 안정도의 종류가 아닌 하나는 상태안정도겠죠.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 안정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 안정도에 대한 의미 또는 여러분 정의 이런 거 함께 챙겨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정도 뭐예요? 향상 대책 사실 요란 내용들은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함께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9번 배전설로에서 역률 개선 시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역률 개선 효과 4가지 뭐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전력 손실 감소 두 번째 전압 강화 감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교금 절감 네 번째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 지금 제가 4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률 개선 시 효과죠. 그러면은 역률이 나빠졌을 때 역률 저하시 문제점 물어보면 이 내용을 뒤집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러한 내용도 여러분께서 함께 챙겨주시고 일단 정답을 체크하면은 4번이죠. 선로의 절연에 비용 절감 여러분 절연하고요 역률하고는요 여러분 상관이 없죠. 이 절연을 이야기한다면 절연 비용 그럼 우리 전기 기사 수준에서 절연의 비용을 나오게 하려면은 보통 논점이 중성점 접지 방식 또는 진류나 교류 이러한 장단점을 얘기할 때 절연의 비용이 나왔었던 거죠. 생뚱맞게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넥스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저하 뱅킹 배전 방식에서 여러분들 저하 뱅킹 배전 방식에서의 단점이 뭐였죠. 음 맞습니다. 캐스케이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캐스케이딩 현상에 대한 그 의미 또는 정의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하 뱅킹의 고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변압기가 연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저하 뱅킹 방식의 대표적인 단점이었죠. 자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물어보는데 가끔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냐 방지하기 와요. 아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고 싶대. 그래서 연쇄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좀 끊고 싶다. 이런 얘기에요. 이랬을 때 중간에 뭘 설치하면 되겠냐. 만만한 게 여러분 퓨즈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11번 어 11번엔 여러분 부하 용량 여러분 부하 용량 뭐 승합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 어떤 과목이 생각나십니까? 네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이 내용을 다뤘던 거 기억하실 거고 그 내용 똑같이 전력공항에서 여러분 접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2번 갈게요. 배기가스의 여유를 이용해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자 밑줄 그을게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함으로써 연료 소비량을 줄이거나 증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여열 회수 장치는 여러분 정답 뭐예요? 이코노마이서 절탄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여기 이제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보일러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보일러 밑단에 뭐가 있었던 거죠? 예 절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절탄기 쪽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급수 펌프가 펌핑을 해주겠죠.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보일러에서 우리가 연료를 공급해서 이 보일러에서 뭐예요? 연소를 시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서 진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연료를 공급하면서 연소를 할 때 여기서 무슨 가스가 나와요? 연소 가스가 나온다. 그럼 그 연소 가스가 여러분 뜨거워요? 여러분 차가워요? 네 뜨겁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 열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을 밖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절탄기라는 기기를 만들어서 얘를 통과해서 밖으로 연도로 나가게 되면 여기는 상당히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보일러에 공급되는 이 물이 절탄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 열을 흡수하면서 지나가겠죠? 물이 간접적으로 데펴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료 소비량을 세이빙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기 이코노마이저 절탄기였습니다. 쉬웠던 문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3번 직렬 콘덴서를 지금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예 직렬입니다. 이거 조심해 주세요.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이점이 아닌 것인 여러분 일단 뭐를 줄여줘요? 전압강화를 줄여주겠죠? 또는 전압강화 방지 전압강화 감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보상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상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요. 인덕턴스를 보상한다? 아 그러면은 L값을 내가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C잖아요. 반대니까 여러분 당연히 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덕턴스가 보상이 돼서 전압강화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뭐가 정태안정도가 또 좋아지는 거죠. 왜? 여러분 L값이 감소하니까 직렬 리액턴스 값이 감소하면은 여러분 안정도 좋아지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 논점이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바로 안정도 안정도 향상 대책이었죠.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큰 덩어리를 생각해보면은 먼저 개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두 번째 뭐 있어요? 전압변동을 전압변동을 뭐해줘라? 억제시켜줘라. 세 번째가 뭐였죠? 개통해주는 충격을 경감시켜라. 한번 써볼까요? 개통해주는 충격을 경감시켜주세요. 자 그중에서 직렬 리액턴스를 How? 어떻게 감소시키겠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직렬 콘덴서를 삽입한다. 어? 여러분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됩니다. 송전단에 뭐를 개선한다? 역률을 개선한다. 여러분 역률 개선은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직렬 콘덴어요? 병렬 콘덴어요? 네 여러분 병렬 콘덴섄입니다. 병렬 콘덴어요? 병렬 콘덴어요? 네 여러분 병렬 콘덴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 이 직렬 콘덴서가 역률을 개선하지 못하는 원리까지 막 깊게 여러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직렬 병렬을 나눠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기사시험에서는요 14번 갈게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전선의 굵기가 균이라고 부하가 균등하게 아 부하가 균등하게 분선되어 있는 경우 배전설로의 전력 손실은 전력 손실 자 체크할게요. 전압강화를 물어봤어요. 전력 손실을 물어봤어요. 네 전력 손실을 물어봤어요. 이랬을 때 선로의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전압강화는 2분의 1배로 감소하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로 감소한다. 이거 막 적분공식 써서 여러분 증명할 필요 전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력 손실 나오면 무조건 3분의 1 만약에 똑같은 문제였는데 여기가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전압강화했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송전단에서 전압이 161이고 수전단 전압이 1호 사례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별표 칠게요. 상차각 35도 이렇게 별표 리액턴스가 65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전력은 몇 메가와트인가 약 얼마인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전력공항에서 상차각이란 말이 나오는 계산 문제는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바로 송전용량 권한공식 P는 X분의 VS의 VR 곱하기 사인 델타다. 아하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사인 델타에서 이 델타가 바로 뭐였습니까? 상차각이었죠.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각 그걸 우리가 상차각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액턴스가 몇 번? 60이래요. 송전단 전압 161에다가 곱하기 수전단 전압 154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사인 몇 도 넣어주셔야 돼요? 사인 35도를 넣어줘야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썸띵 얼마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한 237 정도 대략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시험에서 충분히 이러한 내용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상차각이잖아요. 이 상차각이 몇 도일 때 최대예요? 네 90도일 때 최대이죠. 그래서 최대 송전용량 구하는 공식을 쓰면 P는 X분의 VS의 V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도일 때 송전용량이 맥스냐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접지 방식 나왔네요.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우리나라가 154, 345 실질적인 삼상 3선식 송전솔로에서 사용하는 게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었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거 왜 쓰죠? 154, 345 이거 왜 써요? 그렇죠. 일선 지락사고시 건전상의 전인 상승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절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단절연 또는 저감절연 여러분 단절연이나 저감절연 용어가 뭐였죠? 절연의 레벨을 낮출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레이디드 인슐레이션과 여러분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스토리만 갖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면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어? 틀린 것만 찾아보자. 자 1번 일선 지락사고시 건전상의 대지전압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네 그만큼 전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개통의 절연 수준이 낮아짐으로 예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개통의 절연 수준 낮아지는 거 변압계 단절연을 통해서 예 가능하다. 단절연 또는 뭐 저감절연 저감절연 예 다 맞는 말이죠. 어 그러면은 이제 4번 4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 볼게요. 4번 보시면은 보호계정기가 신속히 동작함으로 자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여러분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선 지락사고시 건전상의 전인 상승이 최소이고 대신에 뭐가 컸습니까? 네 지락전류가 컸어요. 지락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르죠. 지락전류가 이제 크다 보니까 보호계정기가 빠딱빠딱 알아차려서 신속하게 동작해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했었죠. 과도한 정도는 좋다 나쁘다? 네 나쁘다라고 하죠. 여러분 과도한 정도가 나쁜 접지 방식 바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었어요. 반면에 과도한 정도가 좋은 건 뭐예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었죠. 요거 항상 조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 차시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7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보너스 문제죠? 자 지금 딱 봐도 가운데 2도란 말이 나와요. 문제 안 읽으셔도 돼. 양쪽에 여러분 12cm 12cm 높이 똑같죠. 자 이럴 땐 곱하기 한번 끊어지면 늘어나는 길이는 무조건 몇 배? 2배? 라고 하면서 연습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4cm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어? 여러분 이제 수력발전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캐비테이션 현상이란 게 뭡니까? 아 여러분 수차나 러너 이러한 이 설비들이 침식이 되는 거죠. 침식 깎여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깎여나갔었죠? 음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즉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여러분 부작용으로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를 보면 침식에 강한 금속재료로 러너를 제작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캐비테이션이 아무래도 덜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는다. 그렇죠? 비속도 너무 크게 되면 침식 잘 일어난다. 여러분 속도가 너무 높아서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생긴다라고 접근하면 어렵지 않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는 무슨 러너 표면을 매끄럽게 제작한다든지 러너 표면을 매끄럽게 제작한다는 것 그 자체도 여러분 침식이 잘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도 봤었고 그 다음에 과부하 운전을 가능한 한 피한다. 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흡출수들을 증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흡출수는 적당히 이 수두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물의 높이 물의 기둥의 높이다. 즉 낙차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도 괜찮겠죠. 낙차가 너무 높아지면 여러분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송전설로에서 매설지선 여러분 전력공학 파트에서 지선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매설지선이냐 가공지선이냐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매설지선 음 정답은 여러분 이거 좀 쉬운 문제니까요. 정답만 볼게요. 철타부터 송전설로의 역섬낙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를 설치한다? 네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그냥 끝내면 우리 솜생분들께서 아 뭐야 답만 얘기해주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되면 그럼 역섬낙은 왜 일어나죠? 또는 언제 일어나죠? 철탑각 철탑각 저항이 저항이 클 때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역섬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철탑각 저항을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철탑각 저항을 어떻게 낮추냐 뭐를 설치해서 매설지선을 설치해줘서 여기까지가 매설지선이었고 여러분 가공지선하고 반드시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공지선하고 매설지선하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막 섞어놔요. 그러다 보면 얼핏 보면은 이게 맞는 문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매설지선 그 다음에 가공지선 구분하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어느덧 20번 문제네요. 어! 여러분 20번 문제가 사실 새롭게 나온 문제예요. 새롭게 나온 문제인데 어! 선생님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아! 새롭게 나왔지만 내용 자체가 막 엄청나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괜히 조건들이 많아 보이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좀 쉽게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여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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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민턴스를 무시한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 보지 말아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 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여러분 난공불락은 아니다 라는 거죠. 아 물론 뭐 이 쉽게 다 안 맞추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왠지 물음표 하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 물음표 잠깐 지우고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래선 송전선과 변압기의 조합에서 변압기의 여자 어드민턴스를 무시하였을 경우 송수전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4단자 정수 C0는 음 C0를 물어봤는데 지금 요 밑에 볼게요. ZTS는 송전단 변압기의 인피런스이며 ZTR은 수전단 변압기의 인피런스이다. 오! 지금 변압기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송전단 변압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왔어요? 수전단 변압기가 나왔다더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 노트를 잠깐 꺼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가 왼쪽이 송전단이라고 할게요. 자 송전단 그리고 오른쪽이 수전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송전단에 지금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를 ZT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선로니까 ABCD 사단자 정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전단 측에도 변압기가 있다더라. 오! 이렇게 세 덩어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다라는 거죠. 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낭분불락은 아니죠. 대신에 약간 노가다성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쪼개요. 쪼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더라. 그럼 ZTS 여러분 단일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1에 ZTS의 1 여기 얼마? 0 근데 이 0이다라는 것을 사실 앞에 조건에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자 어디민턴스를 무시한다. 그 말이 이미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얘 한번 볼게요. 얘는 ABCD죠. 그 다음에 얘 다시 한번 1 ZTR 0 1이다. 어? 그럼 이제 2x2 행렬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곱해야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걸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그것을 각각 더해주고 그 다음에 애하고 얘 그 다음에 애하고 얘를 각각 곱해서 더해주시고 얘하고 얘 얘하고 얘를 각각 곱해서 더해주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 번만 더 똑같이 계산해주시면 이때 C0는 얼마가 깔끔하게 나오냐? C가 깔끔하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문제가 아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문제는 아니네 근데 이제 갑자기 A0, B0, C0과 그러니까 C0를 물어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마치 구해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20번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